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6일 연중 34주간 화요일이고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오늘 복음의 주제는 도시와 세상의 멸망에 대한 거죠. 몇 사람이 성년을 두고 아름다운 돌과 자원예물로 꾸몄다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온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자. 제자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묻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정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죠. 징표를 얘기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시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이 아니다. 저도 요새 전쟁 나고요. 또 한 번도 위기도 나타나고 하는데 끝이 아니라는 주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아야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면 오늘이 그런 시대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같은 민족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맞서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북한하고 남쪽만 서로 안 싸우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꾸 주변 강국이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정이 일어날 것이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조심하면 돼요. 우리도 그렇고 하마스 이스라엘도 같은 민족이에요. 끝까지 쫓아 올라가면.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가족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름답다.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 했더니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온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뭇잎을 빠르게 변형시키는 방법은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천천히 지속적으로 특별히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도록 놓지 않은 것 같아요. 빠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예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희망은요. 돌 하나하나를 지속적으로 쌓는 걸 얘기해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 하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건물이 정말 헛된 것이냐 큰 성전 베드로 성전 크게 졌고 우리 성당도 거의 20년 전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본당 교우분들이 또 우리 본당 신부님의 구봉국 신부님이 서로 신자들과 하나가 돼서 정말 암던 성도 적어도 이거 헛된 거냐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로 이어질 재앙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얘기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영광에 들어가고 죽음을 통해서 영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건설하는 세상도 십자가의 표징 아래에서 완성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전을 지으면서 태안성당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들 했습니까. 모든 물건 팔러 다녔죠. 모든 교우들이 십시일반 헌금했죠.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희생처럼 우리 교우들이 희생을 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실 거예요. 대한본당 교우러분 힘내십시오. 물론 힘이 많으시지만 하지만 최종적인 성공은 수천번의 실패로 그 대가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실패는 분명한 성공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파괴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성경은요. 모든 것이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것도 방어범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반대의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반전의 표현이에요. 우리 항상 들었잖아요. 국 먹을 때 너무 맛있는데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충청도식의 한국식의 그러한 표현에 가까운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맞서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맞서고 나라가 나라가 맞서는 거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종종 모든 사람의 사회적 조건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굉장히 완벽한데 시스템 타담은 안 돼요. 제가 와보니까 4년 후에 우리나라 와보니까 정말로 시스템이 완벽해요.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게 모든 게 완벽해요. 중요한 것은 그 완벽한 시스템을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자의 문제 책임자를 잘 부르면 돼요. 컨트롤 타워에 컨트롤한 사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진정한 진보는 보편적 평화를 촉진하는 거예요. 전쟁은 세상을 황폐시키지만 평화는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엄청난 어떤 아픔을 초래하잖아요. 복음은 복음의 예언은 달라요. 복음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소수 세계의 이러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싸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언제 그게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 이런 예언의 의미가 문맥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점쟁이처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끝 이야기 즉 세상의 끝에서 본 이야기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주입식의 2지선다형 3지선다형이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해석을 하고 상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대화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이면서 근본적인 선포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예요. 근데 오늘 전쟁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언의 문맥을 이해하라 하는 것이죠. 예언의 실현은 아직도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사람들의 서로 미워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무효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론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얼마나 많은 JMS가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또 한 달 전인가요? MBC 그것을 알고 싶단가요? PDS 조빙 거기에서 또 수많은 종교의 부작용들을 또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언젠가요 그것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이것은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의 전달자 천년 왕국의 이러한 이단의 종파의 증가를 설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유토피아는 세속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교가 종말로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가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소위 카리스마 넘치는 이러한 교주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전의를 통해서 많은 호감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를 구하거나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구하고 심지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당연히 교주의 잘못이죠. 예수님과 같지 않죠. 때때로 그들은 선의의 사람들이 기도 하며 소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결국에는 그들보다 더 큰 효과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며 오직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그들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안티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연중도 막바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 복음을 통해서 축복받으시고 구독 성교와 영혼돌봄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방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